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저기요 저 낮땀 좀 자게 그러지 말아주실래요? 이째님 저 낮땀 좀 자게 그만 왜 저래? 어어? 엥? 갑자기? 야 얘들아 너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내가 낮잠 자려니까 그러는 이유가 뭔데? 꿈찌야 너 지금까지 가만히 엥?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방문까지 가만히 있다 딱 내가 자려고 눈 감히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야? 타투야 뭉치 왜 저래? 응? 타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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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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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야 꽁치야 꽁치야 꽁치 이제 끝났어? 다 놀았어? 이제 자자 꽁치 꽁치 자자 귀여워 아휴 아니 자자고 꽁치야 아휴 거기까지 가지 말고 빨리 와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말고 빨리 와 엥? 아니 아빠 나 낮잠 잘 건데 왜 문 열고 세상에 내 낮잠을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휴 걔도 방해하고 아빠도 방해하고 아휴 나 짠 자고 싶다 가슴 고생하십니까 경고 아휴 아니 사 nee 아니 거 아휴 아니 아휴 아니 아휴 아니